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미밴드 5가 조금 지겨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미밴드 6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식 한글판이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중국 내수 버전입니다. 새로 나온 미밴드는 이전 버전에 비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미밴드 5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미밴드의 가성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통화 기능과 문자 전송 기능이 없다는 것 말고는 스마트 와치로는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애플 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플 워치는 가격이 좀 있는 만큼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미밴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수면 체크 부분에 있어서는 미밴드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문자 확인이나 전화 알림 정도 기능만 필요하다면 애플 워치보다는 미밴드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구성품과 디자인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즈까지 동일해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구성은 미밴드 본체와 밴드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은 완전히 똑같아서 미밴드 5와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밴드 6의 전반적인 스펙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미밴드 5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제품을 다시 구매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밴드 6가 이전 버전에 비해 똑똑해진 느낌이 있고 사용하는 느낌 자체가 달라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미밴드 6 구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미밴드 6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화면입니다. 미밴드 5는 1.1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요. 미밴드 6는 무려 50%나 커진 1.56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이 마치 전체 화면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소김의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버전은 제대로 된 풀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많은 텍스트와 데이터가 아주 시원하게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있었던 홈 버튼도 사라졌습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넣는 기능은 미밴드 5에도 있었지만 화면 자체가 워낙 작아서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미밴드 6는 화면이 커진 만큼 이 기능이 완전 찰떡이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넣어두면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미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화면도 탁상식의 느낌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건 애플워치를 살짝 따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밴드는 운동하는 분들께 아주 좋은 파트너인데요. 홈트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운동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미핏 어플에 운동 데이터가 누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다양하게 즐기는 분이라면 미밴드 5보다는 미밴드 6가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 모드가 11종에서 무려 30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웬만한 운동은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헬스, 스테퍼, 댄스, 비보잉, 농구, 복싱까지 있어서 더 이상 집어넣을 운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괜찮은 기능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미밴드 6에는 운동 모드 자동인식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미밴드 5에서는 걷기와 뛰기 이 두 가지만 인식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제품은 걷기, 뛰기, 러닝머신, 사이클, 로잉머신, 일리티컬 이렇게 6가지 운동을 자동인식합니다. 이런 스마트한 기능은 애플워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밴드에서도 된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미밴드 6에 새로 추가되었다고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능은 혈액산소포화도 측정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기능이 왜 추가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워치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긴 한데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고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능에 추가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상 알림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혈액산소포화도 측정 기능과 심박스 체크 기능이 결합이 돼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미밴드가 심장이상을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밴드 6에 추가된 유용한 기능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핸드폰 잠금 해제 기능과 미밴드 잠금 기능입니다. 핸드폰 잠금 해제 기능은 이런 기능이 왜 이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유용한데요. 미밴드만 차고 있다면 번호나 패턴 입력, 얼굴 인식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 인식이 안 돼서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미밴드가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아이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미밴드 잠금 기능은 미밴드를 손목에서 뺐을 때 미밴드가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인데요. 미밴드가 잠기면 미리 정해둔 6자리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미밴드 잠금이 해제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미밴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밴드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미밴드가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센서 측정 값의 오차가 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 애플 워치와 수치를 비교해보면 같은 값이 나오거나 1 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측정 값이 상당히 정확한데요. 미밴드 센서가 그냥 불만 깜빡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밴드의 새로운 버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와서 이전 버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적절하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기능보다는 커진 화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미밴드 5를 사용할 때 느껴지던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미밴드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제품의 가성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